동훈아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이런 대화가 남욱 변호사 취재를 통해서 김만배 화천대유 대표와 남욱 변호사 간의 재판 사이에 잠깐 휴정기간이라고 하죠 잠깐 재판을 쉬는 사이에 이런 대화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형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아요? 형이 피를 많이 흘려서 아직도 가슴이 아파 그리고 네가 너무 독하게 얘기해서 형이 지금 참 곤란해 힘들어 육아 너는 너의 길을 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냥 가 알아서 잘 방어